돼지띠 매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혜생 17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학업과 학우간의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산란하고 심신이 어지러울 운입니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지 않으면 학업과 교우관계에서 복잡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벗이 되고자 하는 심성을 살피고 그의 언행을 잘 관찰하여 판단하고 겉모양이 풍요롭고 말과 행동이 과하면 허울 좋은 개살구와 같습니다. 지혜와 겸손의 미덕이 당신의 후위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95년 의해생 29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재운이 왕성하니 우연히 큰 재물을 얻어 기쁘게 되는 운으로 마치 용이 작은 강에 이르러 어찌 구름과 비를 만들지 못하겠는가 마는 그로 인해 큰 덕이 있는 듯하나 예상과는 달리 기대치 미만이고 좋고 나쁨도 반반이니 실질적인 이익은 적을 것입니다. 1983년 개해생 41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봄동산에 마침내 봄이 찾아와 꽃이 만말하고 열매를 맺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봉록이 곳곳마다 있으니 가는 곳마다 봄바람이 불어 훈훈하니 천하가 태평하게 지내고 있으나 질병이 생겨서 몸을 피곤하게 하고 마음에 불편해서 그리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1971년 신혜생 53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봄날이 화창하게 열렸으니 백가지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는 운으로 식구가 모두 편안하고 하는 일이 원활히 진행되니 경제에도 크나큰 어려움은 없으나 친족이나 가까운 벗에 급변의 문제로 나서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 생기니 두말할 것 없이 최대한으로 도와주면 그 공덕이 후일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처럼 변화가 무쌍하니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따르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일에도 앞장서면 명예도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해 간다면 가히 뜻을 이루리라. 1959년 기해생 65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동쪽과 남쪽에서부터 귀인이 스스로 도와주니 무 디를 일이 없을 것이니 하고자 하는 일 툭 털어놓고 즉 오픈하여 도움을 청하면 큰 기반이 되겠지만 비밀스럽게 뒤에서 호박씨 까듯 음흉하면 모든 귀인은 훌쩍 떠나고 말 것입니다. 정직 성실하면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우니 기쁜 일이 세미솟듯 할 것이고 그러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47년 정해생 77세의 2023년 2월달 운세입니다. 2월달은 2월의 운세가 낙엽 지는 가을 같으니 하는 일이 가을 절기와 같으므로 확장 추진보다는 정비정리, 긴축하고 어려워도 보시하며 있는대로 보여주는 운입니다. 남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경제적 손실이 많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친구와 법과 관계에서 앞서지 말고 모두의 의견에 따라가야 그런대로 편안해질 것입니다. 돼지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